덤벼라 어떤 어떤 챔프도 한방에 보내버린다는 미드 바이라고 미드 바이 건방진 녀석 미드 빠이 따위한테 죽지 않지 미드 빠이 간다 미드 바이야 빠이빠이 하자 빠이 하 건방진 녀석 흐흐흐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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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님 소환사의 협력에 오신 것을 탄반진 녀석 제가 곧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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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잠시지만 땀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구요 덤벼라 어딨냐 다음에 질문 illon 이득염 어금니 꽝 물어 한방 간다 날 쏘고 가라 오오오 날 쏘고 가라 아 że 나 속은가라 이야아이 mortal 아!! 거기서 내 타워가 도와줄け다 덤벼라 이야아아아 속임수죽 아 다행이동다 academic 흐헤이겼다 내가 들굴기 내가 들교 1위 받은 피해량 1이요. 받은 피해량 1이입니다. 현재의 암호선수 딜량 1이입니다. 아 지금 받은 피해량이 1이예요 바위가 무려. 지금 한..얼마나 받았지? 르블랑이 어떻게 되니까? 59에다가? 왜 나 당신 눈을 안쌌지? 오케이. 만드가 침착해. 저건 저건 르블랑이야. 이길 수 있어. 너같은건 천리바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 너같은건 천리바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 네 생각이 듣고 싶었으면 때려서 알아냈겠지. 헤헤헤헤헤헤헤. 안돼. 저네 속이 괴롭혔어요. 어? 어? 뭐야? 헛산질! 파워 주먹! 나나나 동거바 가수원길 뺏어있는 아 지에스 먹고 싶었는데 지에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40쪽 플라스크 하나 먹고 여유롭게 어? 뭐 자꾸 헛산질 하는 느낌인데 안돼! 니야 죽지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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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때렸어요! 너 집가는게 좋을거다! 싫다! 집 가는게 좋을거야 싫다 내게 플라스크가 있다 포션도 3개 다 있다 하지만! 그래 덤벼라 첼플이 야뽀거 같다 아가님 첼플을 야뽀거같은 아직 저박아있다 아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AD 세모한테 너무 들이댄거 같다 하아 금방든 녀석 아직도 네가 세라고 느끼냐 금방든 녀석 덤벼라 나는 이제 하언... 어... 마나 재생 하 끝났다 이제 전형적인 속임수군요 이것만 있다면 딜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무려 만화재상 25%가 붙어있다고 아니 25%? 무슨 템이죠? 그건 바로 요정의 축복을 받는 요정의 부정이지 아니 그 템을 살 줄이야 아니 요정의 가오를 받다니 아니 틀려먹었어 난 CS충이다 가겠다 집 못가게 막겠다 와라 뭐하는거죠? 아니 장르기 아파보인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쟤 왜케 아파 바이를 무시하면 안된다 바이는 바보 흐흐흐흐흐흐 바이를 무시하면 긁꽃다친다 하 안되겠군 나도 사실 잡을 줄 몰랐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겠다 내 비장의 무기 노템이다 아니 하 난 CS를 7개 먹었지 아니 그런 나는 여인이 될거야 고친 비바람 몰아쳐도 아무리 내게 난 레벨 3이지 아니 집을 갔겠다 하아 쿨하지 않는다 쏙 어디가 하르게 끊겼다 레알 아니 아니야 큐가 끊겼어 레알 큐가 톡톡 때문에 끊겼어요 뭐하시는거죠 아 지금 아 저 봐주는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지금 봐드렸습니다 사실 아 봐주는척 떤다 아 아 봐드렸습니다 제가 딱히 큐가 끊긴게 아니라 봐드렸습니다 제가 아어머나 멋있다 쇽 쇽 쇽 빨리 내가 육렘 먼저 되야돼 아 아 잠시만요 원은 이거다 멋진척해도 W때문에 보였습니다 학원님 W라니? W에 그 원이 생겨요 W에 원이라니? W에 때린 상대가 원이 보여요 아 아 진짜? 아 젠장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연기력이 쩔었는데 연기력은 좋았는데 나무주연상급이었는데 아 아닌가 싶었는데 원이 두께 떠있는걸 보고 아 이거다 했습니다 아 아 나무주연상급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정도 핸디캡이면 됐죠? 오케이 빡겜 이제 보고 오케이 오케이 빡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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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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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빡겜 오케이 아 나 아프지 않다 많이 아프다 내가 잘못했다 헤헤헤헤 아 뭘 진거냐 아 왜 규 안 날라가 쟤 뭐냐 템 아하하하하 주먹보식자였어 길을 많이 견뎌다 주먹보식자 조문포식자라니 그건 몰랐곧 자 이제부터 봐주지 않겠다 그렇다 나도 그렇다 다 부실 수 있어 다 부실 수 있어 다 부실 수 있어 덤 광 진 홍 정 나라 아 다 못 부쳤어요 건방진 녀석 그 타워는 나의 것이지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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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레벨 3차 이정도는 내가 이긴다 6레벨부터 찍고 와라 정 건방진 녀석 나한테 선비 꾸면 6레벨부터 찍고 와라 너가 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아니다 아직 20초 남았다 캠 제 나 6레벨이다 집에 가는 게 좋을거야 으흫흫.. 나도 궁이 돌아왔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궁이 돌아왔냐. 나도 궁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가? 그건 내가 아니지 롱? 제가 봐드릴까요? 저 진짜 봐드리는 거라 생각 안 하세요? 아버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어~~~ 미니언이 길바꼈어 오 잡았다 알았어? 알았어. 저만타 미니언이 기박했어. 아 못가 야, 너 분신 쫓아가고 있었거든? 뭘 분신 쫓아가면서 봐준대 아예, 봐드렸어요 아 진짜 개웃기네 받은건 받은겁니다 Oh now song 내 궁은 30소다. 넌 이제 끝났지 내 궁은 아직도 90,000원 남았다 러블랑이 사기인 이유를 알려주지 알겠다 샹장농항나하 미드바이가 사기인 이유는 어떤 챔프든 궁이 있으면 원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노 개수가 무려 7.1이다 총 개수가 미드를 부셔야겠군 미드 총고격 로와란 도망쳐 내 이맛이 어떠냐 오케이, 아무 간지럽군 정말요? 이리로 와라 간지럽군 레일을 한 번 더 맞춰주겠다 간지러운 것 타워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타워피가 왜 다시 찾지? 타워피 원래 많지 않았어요? 헷! akukan 타워피 아까 많지 않았냐? 타워요? 어머 아니 이 분 버션을 4개나 사왔지요 내가 이곳에 좋은 비다 잡을테면 잡아봐라 만화가 없어요 아이야 다이브치면 너도 죽는다 난 타워에 있을꺼거든 내가 파드리겠습니다 구라치지마 으허하!! 승관 다켰다 건방진 녀석 그냥 분실이라도 잡으려고 했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젠장 으으으으으으으으 내가 템이 나오고 있는 이상 너는 이제 끝이지 흠흠흠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오케이, 다시 챙겨서, 만들어가 다음은 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해왔어 당신 차려! 당신 차려! 여기서 약해지면 안돼 저 앞으로 돌격이다 짠 징 흥흥흥흥흥흥 아직도 레벨이 3차기가 난다 레벨을 채우고 와라 건방진 것 레벨 따윈 사치지 레벨이 사치란 말이냐 허허 이 사람 레벨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아야 으아아아 아아 레벨을 채우고 올게요 흐흥흥흥 레벨의 힘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 레벨의 힘이다 그만 썼는데? 뭐지? 난 이게 레벨의 힘이다 흥 흥 흥 흥 미니언 먹히이 어 미니언이 먹네 실패하겠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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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요 예 하 건망진 것 으아아 아아아 안 돼아아 으으윽 으으윽 강하군 강하군 이런거 못하미와 야 근데 아까 타워픽 분명 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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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니 암 라인 미니언이 기억했어요 어 뭐죠? 오 저거 뭐죠 방금? 왜 왜 맞는거지? 우리 라인 미니언이 왜 뒤에 있는거지? 어 저 분 이상하시네 아 맞아 Q하고 이거 다 스마트키 안되있구나 오케이 베인이 그것이었군 하 이제 넌 봐주면 날 따라잡지 못할거야 봐주지 않은게 좋을거야 알겠다 난 벌써 템이 두개나 나왔거든 존야가 나오면 넌 끝이야 나 그렇게 약보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코어템이 하나도 안나왔는데 펭크니까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못하고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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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쫌 나는데 궁 두 번째 데미지가 500이 넘는다 난 피가 986이지 너의 궁따위로 죽지 않는다 그런가? 우리 타워가 왜 다 밀리고 있지? 비겁한 놈 타워 두개가 더 밀렸다 내가 그럼 300원을 덜 쓰겠다 오케이 흥분한 딜교 어? 참고로 말하는데 피를 채워라 참고로 말하는데 피를 채워라 BJ 하고 큰일 날 쓰여다 에에에에에 피 채우러 갈게요 니어뇨 덤벼라 BJ 하고 안돼에에에에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모든걸 쏟아냈다 람각 잡을 수 없었다 흐흑 아직 멈추 흐흑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빠이는 바보 아아 빠이는 바보 잡아주겠스 덤비쇼 뜨그 є 흐흑 암 마틀이 못 이기면서! 마틀이 못 이기네요, 무렵랑이 마틀이 못 이기네요! 으아아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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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살았어? 궁필레 써봤는데 돌아가네? 아버님은 방침하고 있겠지 내가 옆을 이렇게 딱 치면은 죽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미드에 왔지 우와 쫄았다 솔직히 하하하 아,이제 이렇게 딱 밑들을 밀으면 정확하지. 타워를 민다, 나는 이제. 아,타워 깨졌어요. 에아아아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바로 장막스 어어, 절로 나가라 갔다 궁 써봐 궁이 2초다 궁 써봐암마 궁 2초에ต آ싱다 궁 이제 쿨 들어왔다 워밴 궁으로 잡아버리겠다 아 쏴 래야 나 이제 너무 세지는데 너 큰일났어 안된다니까 만드가 이제 나 이제 헥스해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버님을 위한 충고를 받아들일께요 야 500원만 모으면 나 이제 끝장났다니까? 지옥을 맛보야될 수 있어 아버님 제 템 보시면 끝장난다니깐요 끝장난다니? 확실하다니깐 오예 빠 이놈 빠뽀 아버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탱템을 올리겠습니다 꺄악 도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탱템을 올리겠습니다 꺄악 나 11렙 찍고싶다 예헤 12렙이다 아아 오케이 할수있어 반대가 하아 망진 놈 이 이 템을 뚫어봐라 이 망력이 누군을 뚫을 수가 있는가 자네 하아 몰래 정글 못먹기 이 템이야 나한테 아무리 일도 아니지 하 CS 116개 밖에 안되는건 난 65개다 어디 감히 세자리소로 까부느냐 무려 두배 차이가 나는군 이제 봐주지 않겠다 다시 지금까지 봐주는거 했다 카메라 나한테 잡아라 안돼이템이 왜저래 크허하하하하 내 망력이 누군을 뚫어라 아이템이 왜저래 아하 아파요 아버님 궁 있어요 아버님 어허허허허허 궁자 애한테 쐈대요 저한테 쐈대요 저한테 쐈대요 이어 너 너 너 그거 검 있는거 알아 주본보식자 어디 감히 귀여운 표정으로 어? 다가오느냐 랭크 모시오 랭크 모시오 안돼 안돼 아 2차 타워라서 쉴드가 차네 그럼 한방각 안나온다니까 여기 있겠다 와라 bj하고 아 집가야겠군 랭큰 입가를 놓칠꺼 라는거 안다 열심히 됐습니다 으어 우 아ㅑ어쐎 ouv 이거다 아 으허허허헠흐헉 엄마 나 연기, 잘했다요 엄마 jednak 영양은 다음 바람이 있어요 젠장 어쩔 수는 없지 바이멘 바보 언니 탑 막으세요 야 왜 타워 왜 저래 오늘? 원래 원래 그래요 위쪽이 좀 불리해요 밀떼를 많이 떠받기 때문에 멤버들과 저거 막아야돼? 오케이 막으러 가 어 힘들지 않을까요? 돌아서 오지 마라 그럴 일 없다 나도 미드가 위험하다 아 미드 됐다 정리가 됐다 담벼라 아 안가도 되겠구만 다시 무엇이 더 위험하다 오 난데스까 난데스까 야 마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인질을 가져봐 당신의 미드가 위험하다 인질로 삼고 있다 어서오지 않으면 미드를 부쳐버리겠다 오케이 간다 건방지 자식 당신의 미드를 아예 인질로 삼고 있다 하 자 넌 죽어 묵 수 보toire 어!!! 뭐지 있지... 생각해보니까 장신구를 안썼다 장신구도 있어? 장신구의 피가르로 업그레이드했다 그거 보여? 진짜? 그럼 보입니다 아 르블랑도 보여 진짜? 네 분신.. 하여튼 은신된거 둘다 보여요 한 번 더 대보실래요? 그럼 제가 때려드릴게요 헉 건방진 녀석 나는 피가 달지 않지 강력하다 어느새 레벨이 다 따라왔군 BJ하고 어? 그거 빠졌네 어? 저거다 안 돼 안 돼 당신은 섣부른 실수를 했어 같이 깔거야 엄마 엄마 연기 좀만 더 잘할걸 당신은 섣부르게 일을 썼지 오케이 공허지판이 나왔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모잠 을